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여기는 독일에 있는 메세 에센 앞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드게임 축제 슈필이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업체들이 세팅을 하고 신작들을 전시해주는 장소들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홀 3에 와 있습니다. 홀 1부터 홀 6까지 총 6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아직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슈필은 매년 10월 말에 독일에 있는 에센에서 열리는 보드게임 박람회고요. 상당히 많은 신작들이 여기서 많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서 출시되는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프레스들을 위해서 신작들을 전시해놓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작들을 전시해놓는 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벨리티 룸이라고 해서 이번에 에센에 출시된 신작들을 다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쁨으로 다 한번에 살펴볼까요? 그리고 룸이의 세대전을 걸쳐요. 이어가고 싶습니다. 룸이의 세대전을 통해 룸이의 세대전을 teenage 최근에 살펴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한국말 잘해. 한국말 잘해. 조금. 조금. 감사합니다. 여기가 동반셀의 동반셀입니다. 한국어 게임 플레이예요? 첫 번째, 여기 한국어 게임 플레이예요. 한국어 게임 플레이예요. 한국어 게임 플레이예요. 이에요. 너무 많은 새로운, 핫 게임 플레이예요. 하지만, 이곳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곳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럴 때, 이곳에서, 이럴 때, 이곳에서, 이곳에서. 여기가 많은 게임을 즐기고 그리고 한국에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은 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들 그래서 학생들의 학생들들은 우리의 학생들들 그래서 저희는 여쭤볼까 싶어요 언제? 지금 현재 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은 한국어 학생들의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게임의 장면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의 장면을 보여줬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전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 네. 턴박셀이랑 마틴을 아까 만났는데요. 와우, 되게 신기하네. 진짜 연예인분의 기분이었어. 계속해서 한번 저희의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엄청 유명한 디텍티브라는 게임이에요. 탐정이 되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영어를 엄청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리프는 우리가 해봤죠. 그리고 코임브라라는 게임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히트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블랙아웃 홍콩. 블랙아웃 홍콩이라는 게임입니다. 9회 때 확장이 나왔죠. 예, 확장이 나왔고 대국의 이런 식으로 확장보드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필릴드 아일랜드는 이번에 한국판이 나오죠. 도메이지나 아이디 워킹이 데뷔이션. 이거는 무슨 제국인데 이런, 이런 게 나왔나 했더니 컵케이크 앰파이었네요. 아, 이것은 마치 이 동네에 컵케이크를 많이 팔리는 그런 게임으로 왔고요.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자금석이라는 이름으로 한글판이 되어서 나올 고금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죠. 일단 요즘 잘 나오는 게임들이, 잘 나오는 게임들이 특징이 예쁘다는 겁니다. 예뻐야 게임이 잘 나가요. 아키텍트라. 아키텍트라는,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한글파관이 되어서 나올 게임이죠. 아키텍트라. 히어로패스라는 게임인데요.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웅만 만나서 싸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맞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구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2루엄을 이용해서, 이 직원들이 앞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이설틀러인데요. 다이설틀러가 독어팬이에요. 독어팬인 일본 애니 스타일이에요. 이게 게임인데 이게 어떤 게임일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령들과 관계를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죠. 렐루엄 오더 샌드 예, 요거는 플래니쉬라는 게임이구요. 요거는 제가 미리 좀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게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하나씩 그것을 붙여나가면서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을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어떤 땅이 가장 나에게서 가장 많은 그런 게임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하나씩 붙여서 이거를 다 붙이면 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스카라바 아, 요게임입니다. 요게임은 이제 요렇게 각자 자기, 각자 지역을 탐구하는 탐사하는 그런 게임이구요. 사막과 뭐, 눈과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요게 있는 타일들은 다 같은 타일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새로 나온 카드를 한 장씩 뽑으면서 어, 거기 카드, 그 카드에 일치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일치하는 블럭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하나하나씩 올려서 점수를 먹는 게임입니다. 어, 이제 킹도미노의 거인 확장, 에이지 오브 자이언트, 거인의 시대 확장이죠. 어, 거인의 시대여서, 요렇게 거인들, 거인들이 이렇게 컴포가 있습니다. 브레인커넥트, 이런 게임이구요. 어, 요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퍼즐, 어, 퍼즐 그런 게임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임이고, 마키스택, 아, 마키스택이라는 게임이구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카드를 뽑아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어, 또 한 사람은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 알려줘서 하는 그런 팀전으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디딘! 누가 했니? 내가 안했어요, 얘가 있어요. 음, 그냥 이 안했어요. 얘도 안했어요 이렇게, 뭔가, 음. 이렇게 다른 짓 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죠. 아, 포션 익스프로루션입니다. 오! 할 Gavin! 포션 익스프로 touring 2ond edition with a new plastic dispenser. Rצם Communication It give you the possibility to store your cannabis in the back. 그리고 아주 좋네요 이것은 새로운 스펙션입니다 그와 함께 6 플레이어스에서 총 6 플레이어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스펙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스펙션입니다 저도 지금 홈팅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병사들 근데 이 병사들의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팬데믹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팬데믹 10주년 기념판이죠 이거 살 수 있으면 사야겠습니다 오르비스트도 요즘 많이 기대작으로 많이 밀고 있는 게임이죠 도쿄 하이웨이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봤던 게임이고 우리 남열 PD가 삼열 PD 구입해줬던 게임이기도 한데 캐롤 이번에 또 파리칸에서 신작으로 나온 게임인데 굉장히 독특한게 저기 보면은 유혹에 대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 쉐도우스 암스테레당 이건 이제 약간 서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게임인데 이거 딕시 10주년판이죠 딕시 10주년판이라 되게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이쁘네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엑스엑스트라지 진짜 크네 엄청 크네 엄청 크네 거의 뭐 휴대폰만에요 카드가 이거는 거의 단체 게임을 위해서 나온 것 같죠 왠지 세븐헌더스 아르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확장이죠 확장이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오 이런 트랙이 나왔어요 이런 새로운 트랙이 있고 여기에 트랙에 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 세븐헌더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티켓트라이드 뉴욕 버전이죠 이번에 젠컨에서 공개돼서 많이 이슈를 모았던 게임이고 저희 또 만두게임즈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도 했던 이런 티켓트라이드 게임입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10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중간중간을 빼서 하게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자 더 리버 더 리버도 굉장히 기대작 중에 하나죠 스노우타임 스노우타임 스노우타임인데 굉장히 뭔가 어 호러같은 느낌이 조금 주는데 그리고 괴신들이 이렇게 구사위 앞에 모여있네요 자 뉴턴 여러분 뉴턴 우리 함께 한번 해봤었죠 네 뉴턴은 이제 곧 한글판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플레이담을 했었고 엄청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한국말 한글판 나와서 저도 또 해보고 싶네요 네 여기는 대체 엄청 지저분하네요 완전 드럽다 진짜 여기 화장실 같아 엄청 드러운 화장실 같은데 이게 게임인거 같네요 네 어 별로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임이네요 이 게임은 퍼틀리티 라는 게임입니다 어 뭐 사실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게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게임이구요 어 굉장히 야기자기하네요 네메트론이라는 게임인데 어 이게 뭔가 되게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다크한 느낌일 것 같은데 어 어떤 느낌일지 지금 숲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임이구요 음 근데 생각보다 뭔가 마법사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다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켈레베로스 켈레베로스 켈레베로스라는 지옥을 지키는 어 삼두견이죠 여기 뭐는 켈레베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네 얼굴이 3개 있죠 테라파잉마스 새로운 확장 콜러니죠 어 콜러니 어 이런 새로운 콜러니 카드들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아 프릴리드 프릴리드 새로운 확장이죠 야 프릴리드 진짜 조그맣네 엄청 조그맣네 예 프릴리드 카드들이 이렇게 있구요 아 이거는 지금 사파이어에 더 나온 보드게임 가방입니다 아 이거 하나 사갈까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사서 가져갈 때 써야되겠다 자 콜러같은 시티라는 이 게임인데요 엄청 예쁘네요 네 아덴스 한국회사죠 약간 클랜더보다 조금 어려운 이런 어 정도의 게임입니다 SOS 다이노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봐 엄청 귀여워 귀여워 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어 되게 이 이 피규어만으로 굉장히 어 구입 역구가 생기는 게임입니다 다운포스 어 옐로 였구나 여기가 다운포스 예 저희 이미 이거 했죠 네 재밌는 게임 여기는 지금 한국구스구요 저 뒤에는 네 한국구스를 열심히 세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저는 한국구스에서 이 컨텐츠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구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XN 강람회를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여기서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예 오늘 첫 S&D-1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조금만 감각